5시 20분 5시 20분 공원 공원 3시 20분 공원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빨빵합니다 고객님. 예를 받고 있었습니다. 짧은 조사와의 공부한 소매들을 공태한 시즌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휴가에 같은 경우에는 아산시 대방으로 매입을. 이게 언급되고 있는 몇 숫자로 표현되고 있는. 2012년 5월에 대동법원에서는. 12시부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역광이니까 네 이런 식으로 네. 앉을까요? 어 앉으면 더 좋아요? 네. 어쩌다가 이런 행사를 되게 행사가 큰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되죠? 네. 사실은 제가 유족분들한테 약속한 게 있어서 마음의 빚으로 시작한 행사예요. 저는 원래 이런 국제현대 사업을 계속했었던 사람이고 유엔 대응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과거사 특별법원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도 한번 활용해보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작년 연말에 있었던 4.3 유족회 토론회에도 제가 가서 특별법원을 불러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더 이상 제가 뒤로 물러설 곳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영영들은 상대로 별로 거짓말을 할 수 없잖아요. 이 과거사 특별법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 193개 국가의 과거사 이슈를 다 다뤄야 되는 분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아시아에 꼭 한국에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드려서 바쁜 일정의 시간을 내서 이번에 방문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목소리를 들려주신 김종민 선생님의 발제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서울을 요정도 크기라고 치면 제주도는 딱 3배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찾아와서 임재성 변호사 이거 같이 좀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제심을 말리셨다면서요. 오히려 말리셨다면서요. 사실 이 4.3 분법회의의 특수성이라는 게 절차가 너무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기록조차 만들지 않았어요. 판결문이 없는 건 기본이고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제심의 절차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오히려 불법고금으로 국가배상 청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영예회복하고 싶다. 나 법정에서 무죄 선고받고 싶다라고 하셔서 다행히 1999년에 국가기록원에 있었던 수영인 명부라는 게 발견이 되면서 이제 딱 2,500여 명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군사재판을 받았구나라는 전체의 규모와 개별적인 명단은 확인이 됐고요. 다른 하나는 이분이 생존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본인들의 고통을 법정에서 증언을 하셨던 곳이고 증언이 가능하니까 재판부가 그 증언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해서 이분들의 재심 개시 조정까지 만들었던 곳입니다. 자기 전마다 그런 생각을 한다. 내가 이제 무죄구나. 70년 동안 유죄, 정과자, 복도, 빨갱이였는데 내가 이제 무죄가 돼서 살아갈 날이 많지는 않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기운 내서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실 때 참 기분이 좋죠. 현창영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재판 중에 너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정작 무죄 판결을 받고 나서 3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 타요? 아 네 감사합니다. 언제쯤 여기 오신 분? 새벽에 오셨어요. 오늘? 네. 그래서 내일 오늘 간다고? 오늘 가요. 오늘 다른 일정 있으셨어요? 없었어요. 아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정식이 맛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점심을 가보시죠. 네 좋아요. 동영상 만드는 거 있잖아요. 작년에 만들어서 너무 좋았다 하면서 했던 거. 저희 시리즈. 시리얼. 저희 시리즈였어요? 응. 아 아 아 저기 네 동봉리 할망. 네네. 네네네. 맨날 이거 했다 뭐. 벌을 벌어도 하라방. 태울을 벌어도 하라방. 물들로만 벌고. 그래 바티농 채우기라 하라방지 통매기. 가끔 강의할 때 쓰거든요. 아 진짜요? 제주 여성을 설명할 때. 오. 임팩트 있어서. 그 이후에 이제 작년에 내가 그. 구슬 체력을 했잖아요. 10분을 했는데. 그 할머니 얘기가 이 할머니 얘기가 같은 거야. 어떻게 하나같이 그럴까. 그 뒤로 구슬 체력을 하셨구나. 네 올해도 해요. 음 작년에 10분 했고 올해도 한 10분 해서 11분. 그거를 몇 년을 하려 그래요. 음. 3, 4년 정도 하고 5년 차는. 그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외화시킬 건가를. 고민을 해야지. 어떤 출판사에서는 출판할 때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아직 시작이다 이제. 막 그러고. 오. 안녕하세요. 여기. 저 분위기가 좋네. 여성에 관한 것들이.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없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누군가가 개인이. 어떤 조직이. 지속적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연관 연결성 있게 맥락을 가지고. 꽉 끌고 나가지는 못했더라고요. 그 누구도. 그래서 없다. 기억이 거의. 기록이. 그래서 여성여성에 관한 제가. 하는 것도 말했다. 이렇게. 방송. 이거 영상이에요. 네. 어제죠. 어제요? 어제예요. 뭐가 어제예요? 북촌리 43 유족회 회장님이. 지금 43 유족회 회장으로. 최초 여성이. 당선이 되신 거예요. 마을 단위 유족회장도. 여성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커피나 타고. 국수하고. 이런 심부름으로서의 역할이. 여성들이 다. 도맡았다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청년당들이. 청년당들이. 네. 저는 독고 농인들이 많거든. 이제 유교사변 나면서 군에 가서 죽고. 43 때 죽어버리고 하면.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은데. 몸도 불편하고 한데. 이제 그 전나 도움이 막 이런 거잖아요. 저는. 저 거취할 수 있는 꽃만 한. 방 20개 정도만 마련을 해주면. 전나와도 같이 아프면 해주고. 고독사도 막아주고. 치매 예방도 막아주고. 생활하는 거는 우리가. 뭐 4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우리가 돈을 내놓고. 제가 임기가 끝나버렸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유족회장 됐어도. 43의 유족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이 성사될 수 있으면. 소망은 그것밖에 없고 지금. 복지부 장관하셔야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책도 나왔어요. 진짜요? 고한순의 전성시대. 아 진짜요? 교사님 좀 하시죠. 네. 잠깐만요. 인기쟁이. 저는 이제 과거상화 관련된 유엔 전문가가 오신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큰 의미는. 지금 같이 공동중앙으로 들어간 단체들님이 다 친해요. 원래 잘 알고 있던 단체들인데. 한 번도 저희가 같이 모여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이 과거사도 일제강점기 때 인권치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사상을 이해할 수가 없고. 사상이 이해가 안 되면 한국전쟁이 이해가 안 되고. 한국전쟁이 이해가 안 되면. 군부 독재 시기에 분석 공연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게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고. 청산되지 못한 과거사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통합적인 직군을 볼 필요가 많아요. 제주 다크 투어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 중의 하나는. 좀 새로운 시민운동을 해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촛불집회 때도 누군가는 무대를 쌓고. 누군가는 사진사도 이용하고. 누군가는 언론에 배포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활동들을 다 시민 남짓이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셔서. 그런 데 기억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주 다크 투어는 운이 좋아서 시민운동을 만나고. 또 이제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펀딩을 통해 많은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를 덕분에 모두가 기억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같이 했다라면. 또 차삼도 같이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예쁘게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